이번에는 배드엔딩 보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린 거랑은 다르게 다른 쪽으로 배드엔딩 볼게요 근데 저 할아버지 진짜 계속 보면 정드는데 진짜 정드긴 정들어요 근데 저 할아버지 목소리도 괜찮고 아 참고로 이거 VR 구매하시면은 키친이라는 게임 구매해서 하실 수 있는데 그게 바이오하자드7 그거에요 계속 보죠 이거 스킵을 못해요 스킵을 아예 못해요 스킵 크크형 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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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생각을 해보면은 트루엔딩에서는 할아버지가 안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게임을 하다가 스토리가 갈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할아버지를 못보는 엔딩 할아버지를 보고 나서 스토리에 대해서 알지만 배드엔딩 이런식으로 또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언제나 시작, 처음 시작은 이렇게 퓨즈를 들고 제가 기억하는 배드엔딩은 그니까 여기 말고 정문으로 나가는 배드엔딩 하나 있고 그건 유튜브에 제가 올렸을 거예요 그거랑 그리고 뭐지? 그리고 이거 이거는 전 처음 해보는 건데 전화받는 엔딩 전화받는 엔딩 전화받는 엔딩 전화도 어떤거를 해야지만 할 수 있나 전화받는 엔딩 전화받는 엔딩 전화받는 엔딩 전화받는 엔딩 전화를 계속 두드려야 되나? 이걸로 엔딩 보는 건 전 처음이라 가지고 전화를 하면은 전화가 또 걸려 가지고 전화를 하면은 전화가 또 걸려가지고 뭐라 말을 하는데 그것도 궁금해서 아 뭘 봐야하나보다 느낌상으로 저걸 해야지만 하는 거인 것 같은데 따단 따란 여기도 따란 있고요 이거를 왠지 봐야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버려진 집장면 비디오를 봅시다 비디오를 봐야지만 무조건 배드엔딩으로 가는 것 같은데 비디오를 봅시다 집이 진짜 크다 근데 이거 밀려야 참고로 갓게임 아 아 아 아 아 오늘 밤에 시원한 갓에 있는 다른 사람은 없을 것 같다. 행복해? 엑소적.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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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가라면서 자기가 먼저 가네 길막 한번 해보자 개무섭네 야 너가 더 무섭다 락픽 여기 못 지나가요 락픽 여기 못 나의 좋은 옷 오우 고맙다 고맙다 제 사진을 찍으러 왔어요. 하지만, 이것이 좋은 사진을 찍으러 왔어요. André, 뭐 생각하세요? Andr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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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ré! Clancy, 어디에 André 갔어요? 어디에? 엄청나게 믿을 것 같아요. This is the last time I work with that guy. I mean, producers, they come and go. But a good cameraman like you, Clancy? You stick with me. 원래 이렇게 제가 앞에서 찍는 게 아니라 그니까 제 뒤에서 찍어야 돼요. 원래 카메라 구성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보면 없네. 잠겨있고 What the fuck was that? Did you hear that? What the fuck is he? 위에 비디오 테이프 없죠? 내가 못 열고, 이거는. 이게 다 짜여져 있는 게 그니까 처음에 배드 엔딩을 보고 두번째 이렇게 하는 걸 보고 트로든 감염이든 보고 트로를, 감염 엔딩을 봤다 하면은 트로 엔딩을 보고 어떻게 하는 게 안 내려오냐? 안 내려오네 자 이렇게 해서 비디오는 끝이 납니다 진동 대박 아까 전에 저 할아버지 이걸 보고 해야지 뭐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너를 바위에 내려칠 것이다 이것도 선물로 주고요 전화 한번 해보고 전화가 안 된다면 전화가 안 되네 전화는 어떻게 거는 거지? 뭔가 더 있나본데 안 열리잖아 여기도 아니야 어 배드엔딩 저게 전부일 리가 없는데 깜짝이야 일단 다 건드려 볼게요 한번 해 볼 수 있는 건 다 해볼게요 뭔가를 해야지만 저기 나오나 여기 뭐 건드는 거 있을까 가질 못하고 밑에 숨겨진거 없고 아 그래도 무섭다 근데 저도 모르는게 있어가지고 튀어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안되네 이거 보고 여기에서 공착을 하던가 여기에서 공착을 하던가 여기도 아닌데 여기에서 공착을 하던가 여기에서 공착을 하던가 자전거 자전거 아니고 하아 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단 말이야 더이상 있는것도 없고 더이상 있는것도 없고 소지품 더이상 없고 없고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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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몬 뱅 공격 서양 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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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는 법을 모르겠어 저 손가락으로 어딜 가리키는 거를 7번인가? 다섯 번 정도 하면은 코인 엔딩을 보는데 코인 엔딩도 그냥 그렇게 코인 엔딩을 보는 게 아니라 코인을 얻는 엔딩인데 거기에서 트루랑 트루배드 이런 식으로 또 갈리고 하는 건데도 잘 모르겠네요 이거 그냥 트루를 보다가 전화가 걸리면은 전화를 받고 그렇게 쓰러지는 건가? 왠지 그런 거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가볼게요 밑으로 하도 옛날 해가지고 기억이 안 난다 하도 옛날 해가지고 기억이 안 난다 할아버지 여기 이거 글이 있는데 이것도 이거는 뭔가 중요하진 않은 거 같아요 왠지 번역을 안 해주는 거 보면은 이것도 뭐 글이 적혀져 있던데 그 사람 하는 거 보면은 잘 모르겠네 그런 거 보면은 잘 모르겠네 여기 들어가면 아 일곱 발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일곱 발이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쟤 한번 쓰러지기도 하니까 쓰러질 때쯤에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아 형 미안해 형 미안해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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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또 배드 엔딩을 이렇게 또 감염 엔딩을 아 미친 감염 엔딩 뭐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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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기 다락방 위로 올라가는 순간 감염이 되기 때문에 감염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뚜 뚜 뚜 안 되는 걸로 하고 네 안 되네 네 전화가 어떻게 해야지 걸리는 건지를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야에 전화가 걸리는건지 모르겠네 그냥 배드엔딩 다른 그냥 일반적인 배드엔딩 보러 가겠습니다. 그냥 네 모션이 똑같던데 아 모르겠다 일단은 엄청 힘들어하죠 잠시만 근데 다락방 열쇠를 어디서 갔더라? 열쇠가 있으면 나갈 수 있다 기억도 안난다 기억이 또 안난다 열쇠를 하나밖에 못 얻나? 대박인데 결국에는 감염? 여기 끝인가? 더 이상 제가 건들 수 있는 트래그가 없나봐요 뭔가를 해야하나본데 뭘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다 건들면 나오는 것도 없고 아 여깄다 뒷문 열쇠 여기 있었구나 뒷문 열쇠를 들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여기있죠 할아버지 뒷문 열쇠를 들고 전화실에 가면은 전화가 열리는건가? 진짜인가? 진짜인가? 아닌가? 일단 한번 해보고 또 또 젠장 에이씨 이렇게 해서 뒷문 열고 나가면 어떻게 되는거지? 감면베드인가? 궁금하네 이렇게 뒷문 열고 나갈게요 원래 뒷문 열고 안나가도 그냥 저렇게 통화를 받다가 할아버지와가지고 할아버지가 나한테 뭐랄하는데 아 그니까 즐겨롭게 나가는것처럼 할아버지 이게 배드엔딩 이게 원래 일반적인 배드엔딩이고 두번째 배드엔딩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전화를 받다가 할아버지가 가족 경고를 환영한다면서 내려찍는데 내려찍는데 아 이거 참 배드엔딩보면이 나오는데 보세요 이것도 나도 알아듬 여기서 도와주 이리완 여행 이리완 이리완 너무 싫어 일단 엔딩은 다 봤습니다 근데 코인 엔딩은 제가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코인 엔딩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되면 다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한 시간 동안 했네 아휴 빨리 다른 게임 해야지 진짜 못하겠다 진짜 못하겠다 지친다 지쳐 아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세븐 배드 엔딩 이었는데 결국에는 입 엔딩 정문으로 나가는 배드 엔딩만 봤고 배드 엔딩이 하나 더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걸 못 보고 감염이 돼도 결국에는 배드 엔딩이 된다 가 되네요 다락방으로 나가야지만 감염 엔딩이고 정문으로 나가면 배드 엔딩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